대한민국 옥수동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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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다 인석들아 하하하하하 내가 바로 대한민국 옥수동에 사는 인형뽑 왕 권혁수다 박수를 안 치고 무엇하느냐 이놈들 죽고 싶은 길이야 오늘 나에게 도전장을 내 던졌다는 상대가 구 비스트라는데 구 비스트는 도대체 누구냐 한번 나와 보시게나 전하 전하 많이 보던 얼굴들이구나 그럼 한번 소개를 해보거라 리패키지로 돌아온 구 비스트 안녕하세요 하이라이티입니다 전하 리패키지는 도대체 무슨 소리냐 리패키지란 원래 냈던 앨범에 몇 곡을 추가하여 다시 패키지한 것을 돌아옵니다 전하 2월 상품 포함했구나 그렇사 전하 오늘 첫 방송이시옵니까 맞습니다 이게 대보를 보고 온 겁니다 하하하하 갑자기 풍악을 울리거라 어디 한번 즐겨보자꾸나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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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사가 어딘지 밝혀졌다 통신사가 어딘지 밝혀졌다 하하하하 없네 기본이 기본 기본 아주 정직하게 살았구만 구준군이 한번 어? 어? 가족 패키지? 왜 이렇게 경쾌해 왜 이렇게 경쾌해 왜 경쾌하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언제 설정한 건지 기억이 나느냐 기억이 안 나옵니다 형 그럼 제 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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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하를 걸어보겠습니다 전하 아 그래 보거라 아 아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있는 컬러링이구나 자 나는 아 아 둘이 같이 갔느냐 맞습니다 통산을 둘이 같이 갔느냐 맞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난다 냄새가 이 프로듀서가 누군가 저입니다 누구한테 전화를 합니까 어떤 상황에서 몇 병을 마시고 전화를 합니까 제가 술이 조금 취하면 평소에 이제 연락을 잘 못 드렸던 형님들한테 어 형님들한테 단지 형님뿐인가 살려주시옵소서 저 저 형은 안 되옵니다 나는 술 먹고 멤버에게 전화한 적이 있다 있는 멤버가 있습니까 여기 있어 아 이놔 술 먹고 자주 아니 아니요 한 번 했었어요 본인은 기억을 못하옵니다 가장 먼저 했던 말 어떤 말입니까 전 받지 않아서 옵니다 어떤 저는 멤버마다 조금 다른데 동훈이가 전화 오면 아 그러네 에이오 동니 별명 동니 라고 불러서 에이오 동니 요요요요 약간 장난식으로 받고 나머지 다른 친구들은 어 왜 가끔 전화를 제가 하면 아 왜 이래요 아 왜 그건 싫은 건데 제가 전화를 좀 안 좋아해요 문자만 톡을 좋아하고 전화를 되게 별로 안 좋아해요 왜요 오 약간 부적응제 아니에요 아니요 이거 하기 싫어가지고 빨리 전화가 좀 빨리 왜왜왜왜 빨리 얘기하고 끝내 뭐 이런 분들은 있는데 청원아 목소리가 갑자기 이상해 아 그런가 음 내가 그런 사람이라서 하이라이트나 하이라이트나 아 아 아 불가능한 사람 왜 갑자기 싫은데요 왜 싫어 니가 그만 하이라이트는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인형 뽑기 왕에게 대결을 신청했는지 진짜 궁금해요 하이라이트에도 네 네 네 인형 뽑기에 달인이 있습니다 아 멤버 중에 달인이 있다 달인이 있습니다 윤두준 군이 저희도 인정하는 달인입니다 아 뭔가 감각이 있다 그렇습니다 뽑는 쾌감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파이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이라이트가 원래 네 명이었냐 내가 아는 애도 자기가 하이라이트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아이는 어디 갔느냐 거짓 거짓이던가 거짓 그 아이도 하이라이트가 맞싸옵니다 지금 어디 있는 게냐 전화랑 같이 하는 드라마를 진짜 저희보다 더 잘하실 텐데요 고생 계시옵니까 내가 오늘 불량이 없어서 여기 왔지 기관군에게 바로 콜링률을 해보거라 얘도 새소리네 뭐예요 형 촬영 중간에 쉬고 있었어 드라마가 또 중요하죠 아 그런 건 아니지 아니에요 형 맞아요 이게 더 중요해 거기에 더 힘을 써 여기 방중 큰일 날 것 같아 잘하고 있느냐 아니요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중에 인형 뽑은 누가 될 것 같으냐 언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전체 이런 거 그럼 해맞게 지금 시작하세요 누가 될 것 같은지 한 명만 뽑아보거라 두준이 아니면 혁수형 아 둘 중에 하나 평소에 두준군이 인형 뽑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가 이제 왜 또 감동신경이 있어서 통신경이랑 무슨 관계인가 통신경이랑 무슨 상관이 인형 뽑 왕 누가 되든 전 솔직히 상관이 없으니까 변명하우 변명하우 오산의 경쟁을 잘 펼치시고 무대에서 뵙죠 안녕 안녕 수고하세요 형 수고해 얘들아 안녕 대기실 옆 오락실 VS 인형 뽑 왕의 도전장을 낸 하이라이트 Are you ready? 파이팅 파이팅 오 새롭다 이게 바로 리패키지인가? 오 이거 좋다 이거 좋네 하늘이 돕는 자 바로 왕이 되는 하늘이 돕는 자 바로 왕이 되는 오 와 가왕이야 우리 팀구리 도와줬으니까 네 천 원 양보할게요 오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인형 뽑기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본 게임 준비운동부터 할까요? 자 오른발 다리 필요한가요? 이 정도 풀고 허리도 돌리고 체수가 있기 때문에 괜히 마음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안 보이고 손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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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 상품이 뭐예요? 오늘 빨리 퇴근해서 편의 잠자라고 잔만보 인형 이거 시중가 얼마죠? 12만 원 상당에 와 대박 진짜 비싸다 대박이다 인형 뽑기 전이 끝나는 그날까지 왕의 1등 자리를 지키는 분에게는 이 기계를 진짜로? 진짜 이 기계를 그냥 줍니까? 인형 뽑기 기계예요 그러면 만약에 인형 뽑기 왕 권혁수님이 왕의 자리를 뺏기게 되면 인형 분장 해주세요 아 재밌네요 우리나라에서 진장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아 맞다 아시죠? 아 엄청 한번 보고 싶네요 인형 분장 어떤 인형, 어느 쪽 인형으로 하세요? 포켓몬 쪽? 포켓몬 쪽 하시죠 포켓몬 쪽으로? 파일이 이런 거 해서 진짜 불 붙이고 진짜 불 붙이고 도전해보겠습니다 저에게 어렵지 않은 미션 같아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1번을 뽑은 양요섭 먼저 양요섭 먼저 요섭이가 인형 뽑기 경험이 많이 없어서 집었어요 아 미끄러지나요 굴러갔죠 잡았어요 이게 뭐야 이거 세팅을 다시 해야 돼 아니 왜 아니 왜 갑자기 왜 아 왜 싫어요 1등 할 거야 나 3번복 갈 거야 혼자 가세요 저희가 갈 테니까 3번복 혼자 가셔도 될 거 같아요 잘 들어갔다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근데 내가 잘 잡는 거야 이거 어디서 좀 한다라고 그렇죠 에이 뭐야 데려왔지 데려왔지 데려왔어 와 나 어떡해 4개 빨리 하시죠 자 여기까지 연습 게임이었습니다 네 자 이게 세팅을 100%로 해놨게요 지금 이게 지금 야 100%가 아니에요 저 6번 했는데 4개 뽑았잖아요 100% 아니에요 이거 정확히 잡으면 무조건 뽑게 지금 세팅을 해놨어요 그렇죠 이제 다시 와 진짜? 아니 그 형 왕 시켜주네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 몰라도 아 이건 너무 속였잖아요 근데 이건 속여도 너무 속였어요 진짜 본 게임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이름이 뭐죠? 고라파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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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라파덕을 잡았어요 아새처럼 뭐야 오 잘 들어갔는데요 잘 들어갔어요 이거 잘 들어갔습니다 작은 거는 확실히 잘 뽑히네 그렇지 그렇지 연습 게임 아닙니다 연습 게임 아니에요 자꾸 눈치 보지 마세요 두 번의 일 연습 게임 없습니다 이제 아 1팀 연습 게임 이것도 연습 게임 아 작은 걸 우리나래 작은 게 핸디캡이 있는데 미션 있죠 아 경도하고 위로 아 끝났어요 모 spat! 세 개 정확하게 걸쳤죠! 야 이름 뽑을 게 없는데? 디저트 뽑았어요. 미션이야. 미션 봐야죠. 이거 대박이다. 1회 추가 뽑기! 실패할 경우는 안 뽑기다. 같이 뽑아야 두 개 cape. 아니죠! 아니 이게 미션이 아니잖아pel. 1회 추가 뽑기 기회 건 기회잖아요. 아 그렇지만 하 true 그리고 왕이 되셨어요? 요즘에 그러면 안 돼요. 혹군이요. 저희 욕성은 그렇게 하는데 눌렀어요. 타이틀곡 싸기를 이응받침을 넣어서 부르기랍니다. 하겠습니다. 능정신강냉작궁정당 행성냉양 나왕꽁링냉용꽁링냉용 사바디카 두 개 성공! 고라파덕 갑니다. 이건 내꺼다. 너무 작네요. 고라파덕에 집중하겠다. 집중하겠다. 난 너만 있으면 된다. 2. 1. 뻥인데 아직 10초 남았었는데 다음에 잡기 편하게 다음에 잡기 편하게 놨어요. 이 집 잡으면 안 되겠네. 화이리가 털이 부드러워서 안 뽑히더라고. 털이 극세사라서 못 뽑았다. 끝까지 받으신다는 용준형군의 마지막 게임인가요? 네 마지막. 고라파도 다시 한 번 갑니다. 미련을 못 버려. 이 인형이 갖고 싶은 거예요. 준형군은 야야 됐다 됐다 됐지? 이건 됐다. 에이 이건 돼야지. 오케이! 하나! 오케이! 지금 저 미션도 없어. 미션도 없고! 그냥 고라파덕만 가지고 가길 수 있어요. 고라파네요. 이거 세팅 다시 해주시면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면 순서하는 이유가 그럼 네가 1번이랑 똑같은 건데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마세요 이거. 뽑기 편하게 손으로 놓고 할 거면 그러면 인형 뽑기 손으로 뽑지. 이해를 지키려고? 근데 어떻게 미션도 없지? 이응같이 한 번 할래요? 이게 지금 심경이야. 오 잘 잡았어요. 들어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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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하는 게 뭐야? 바로 뽑기 때문에. 더블클릭하면 바로. 리터치. 그런 기능이 있었어? 실패. 마지막 시도지요? 어떻게 되는 건 못 가죠? 됐어요. 됐습니다. 아. 아. 작은 애들 공략해서. 미션도 안 붙여져 있는 거. 미션이 이걸 다 읽으시면 돼요. 여기 있는 거. 아. 우리 왕께서 이제 도전하셨습니다. 이게 긴장된다. 옥수동. 옥수동 인형 뽑아. 근데 사실 진짜 뽑을 게 없어요. 이게 긴장된다. 1번이 쓰러 갔습니다. 1번이 싹 쓰러 갔네요. 뽑아갈 거. 1번을 가져가겠다. 좋아요. 지금. 뽑아갈지. 진짜 뽑을 게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촉감 이기. 시작합니다. 왕의 도전.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픽세사 피카츄. 픽세사 피카츄. 가장 픽세사죠. 예리한데. 우와. 하지만. 하지만. 정확히 들어와. 하지만. 픽세사죠. 이 힘이 힘. 잔만보의 한 층으로 가까워졌습니다. 팬텀. 팬텀 가나요? 팬텀. 저거. 저거. 이뻐. 본인 스타일이에요? 저거 이뻐. 저게 근데 잡기가 참 힘들게 생긴 인형이에요. 하나도 못 볼 거 같아. 몰랐지. 왜 이렇게 없는데. 돌려치기로 약간 눕혀야 될 거 같은데. 회오리로. 됐다 이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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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역시. 황다운 실력을. 이제 마지막 기회죠.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 근데 이게 팡이 안 걸려지는 친구라. 약간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저한테 또 좋은 기회를 이렇게. 미션 달려있습니다. 미션. 미션이 달려있대요. 자 10초 동안 미침두둑지. 시. 시. 작. 아. 아. 잘하십니까. 아. 잘하시네. 웃는 인형인 줄 알았어요. 아. 미침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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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 잡았어요 사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거쳐! 와, 갈고리로 뭐... 와, 잘 도왔다. 잘 도왔어요, 사실. 아, 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실 이게 오늘 날씨나 컨디션 모든 것이 작용돼. 인형이 제게 올 수 있거든요. 과연 극세사 피카츄? 아, 비필없죠. 다섯 번 날려버렸죠. 이상혜 씨. 작업을 쳐야 돼서. 저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이상혜 씨 노리지 않겠어요. 쉽지 않은 거야. 이렇게 들어가야겠다. 자, 이거... 오, 제대로 잡았어요. 이번에 잘 들어갔어요. 이번에 잘 들어갔어요. 그러나... 미끼나 졌지요? 되게 놀린다. 자존심을 이따고 있는데. 아, 파일이... 정확하게 들어갔죠. 정확하게 들어갔죠. 아, 저거는 뭐... 아, 예. 이 옷마저 못 뽑으면... 자, 마지막 시도. 자, 이상혜 씨. 좋아요. 이거 못 뽑으면 거의... 아,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나이스! 2등을 어떻게 가려내죠? 2등. 무게, 무게 질까요? 무게로! 오케이, 무게로! 자... 뭐하나요? 뭐하나요? 아, 뭐하나요? 아, 뭐하나요? 지금... 뒤에서... 위에서... 세제풍 택. 아니, 뭐죠? 아, 이거 뭐죠? 잠시만요. 잠시만요. 꼴 아파서... 이거 동물학대입니다. 이거 동물학대예요. 이거... 주둥이가 이만해졌어. 우리를 이렇게... 요새 또 코에... 피어싱을 또 많이 하고 하는데... 그렇지, 합니다. 빼주세요. 안 됩니다. 이건 좀 너무했죠? 네, 너무했습니다. 너무 무거워졌어요. 그렇죠, 이건 좀 너무했어요. 1kg 나왔는데, 1kg. 이 웃음. 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오늘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나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1번을 선택할 때 다들 비웃었잖아요. 그래서 1번도 나쁘지 않다. 1번이 가장 좋다라는 걸... 가장 좋다라고? 네,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 1번. 무시하지 않나세요. 아이돌들의 승부욕을 깨우는 본격 오락 배틀 프로그램! 대기 실력 오락실! V.A.S.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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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잠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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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호구마가 아니고요. 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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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박!